사이비 종교로 꼽히는 백백교 대한민국 전염병 확산의 주범은 종교라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죠 그런데 신천지 이전에도 나라를 뒤흔든 사이비 종교는 있었습니다 300회에 걸쳐 신도 460명 이상을 살해하고 교주는 스스로 생을 마감 간부 12명에게는 사행이 구형된 기대 사이비 종교 백백교이죠 백백교의 본체는 백도교입니다 한때는 신도수가 만명을 넘었다는 백도교는 1899년 창설되었죠 동학신자였던 농사꾼 전종훈이 사기를 벌이다가 쫓기듯 잠적한 금강산에서 3년간의 기도 끝에 돌을 터득했다며 세운게 백도교입니다 1919년 전종훈이 사망하자 교주 자리를 놓고 싸움을 벌인 3명의 아들은 독립하면서 여러 종교로 분파되었는데 이때 둘째 아들 전용애가 아버지의 사망을 숨기려 안매장했고 1923년 교명을 백도교에서 백백교로 개칭하면서 희대 사이비 종교 백백교가 탄생합니다 백백교는 한자 휜백휜백이며 한 사람의 흰색으로 천하를 희게 한다는 뜻입니다 이 이름에 걸맞게 교주 전용애는 자신의 특별한 기운 즉 얼굴을 접한 자는 모두 죽을 것이라 하기도 하고 자신의 눈을 보면 신도들의 눈이 멀 것이라며 휜천으로 얼굴을 가리고 다녔죠 얼마 전 영상인 KKK가 생각나네요 누가 봐도 명백한 사이비인 백백교가 신도를 끌어모을 수 있었던 건 당시 한국은 일제강점기에 놓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3.1운동은 일본의 탄압을 불러일으켰고 식민지 지배 아래 너무나도 고통스러웠던 조선에서는 일제에 맞서기 위해 동학, 대종교, 천도교, 천주교 등 민족 종교 활동이 활발하게 일어났죠 이때 종교가 돈이 된다는 것을 알고 기존의 종교에서 몸담던 사람들이 사이비 종교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백백교는 식민 통치하에 피폐해진 사람들의 마음을 이용하며 일제는 가고 백백교의 세상이 온다며 자신의 가르침만이 영생과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다 주장했죠 사이비하면 종말도 빠질 수 없죠 백백교는 머지않아 세상은 불과 물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며 이 재앙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며 전국의 53개의 임시 분소, 쉽게 말해서 은신처이자 아지트를 차립니다 식민지배 때문에 힘든 상황에 1929년에는 세계 대공황까지 들이닥치죠 화폐가치는 폭락하는 반면 금값은 치솟았는데 이때 세계적으로 금강 열풍이 불었고 한국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평안북도 이때 금강을 개발하여 일제강점기 시대의 최대 강업자로 유명한 친일파 최창학이나 방흥무도 이때 금강업으로 큰 부를 축적하죠 백백교 교주 전용회는 머리를 굴려 이 금강을 악용하기로 합니다 1935년 양주 봉암산에 천원 금강이란 본부를 차려 이미 닥해서 빈폐강에 금을 숨겨둔 뒤 교주의 영적인 힘으로 금맥을 찾아낸다라며 사기극을 벌이죠 정상적으로 생각하면 말도 안되지만 너무나도 힘든 현실에 헛된 희망이라도 있어야 했던 시대였습니다 백백교를 믿으면 금을 얻을 수 있다는 말에 신도는 빠르게 늘어나기 시작했죠 전용회의 기만질은 이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종이로 된 병 너머에 있는 비밀의 방에 숨어 전용회를 만나러 온 사람과 미리 심어둔 부하의 대화를 엿듣고는 마치 영적인 힘으로 알아맞추는 것처럼 연기를 했죠 신도들이 엎드려 기도할 때 그 중 한 명을 몰래 죽이면서 천벌이 내린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치밀함과 금강 사기극이 더해져 신도들은 교주 전용회를 대원님이라 부르며 절대적으로 복종하게 되죠 전용회는 무병 장수하는 주문이라며 신도들에게 백백백이 적적적 감흥강 감흥하시옵승선과 같은 기이한 주문을 명하기도 했는데 자신들만의 비밀 주문이나 언어들은 신도들에게 소속감을 주었죠 백백교의 가입 조건은 남자는 전재산 헌납 여자는 교주와의 성적인 관계였습니다 금을 얻을 수 있다는 말에 백백교의 투자 가치를 느끼며 부자들도 땅문서, 집문서, 온갖 재산을 갖다 상납하기도 했죠 또한 간부들을 통해 예쁜 딸이 있는 부모들을 집요하게 전도하여 딸을 전용회에 신호로 바치게 한 뒤 강제로 관계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실증이 나거나 임신을 하면 입막음을 위해 여성과 그 가족까지 모두 죽였죠 백백교는 비밀과 범죄를 은폐하기 위한 방법으로 무수의 살인을 일삼았습니다 가입 조건 자체가 정상적으로 받아들이기 힘든 만큼 의문을 품는 신도들도 있었죠 백백교는 평소 신도들을 주시하면서 조금이라도 이상한 행동을 하거나 배교환자도 바로 죽여버리는 무자비함을 보였습니다 가난한 신도들, 그러니까 단물 다 빠진 신도들을 먹여 살리기 싫어서 권력 싸움으로 경찰에 발각될까 우려돼서 등 다양한 이유로 살인을 저질렀죠 게다가 은폐가 주 목적이었기에 가족을 몰살했으며 배신하지 못하도록 신도의 가족을 지역별 지부에 분산시켜 도망가면 가족의 목숨까지 위험해진다는 것을 통해 공포를 심었습니다 금강 사기극을 벌인 원천금강은신처에서는 사심려구의 사체가 발견되었는데 이 또한 완전 범죄를 위한 살인이었죠 사람의 탈을 쓴 악마 그 자체네요 이때 행동대장으로 활동하던 간부들은 현재 기준으로 초등학교도 다니지 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간부들은 특히 충성심이 강했던 자들로 전용해를 정말 신의 아들로 생각했죠 사실상 백백교에서 전용해가 신의 아들이 아는 것을 아는 사람은 전용해 본인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완벽 범죄도 영원한 비밀도 없죠 백백교의 실체는 한 사람으로 인해 세상천지에 알려지게 됩니다 유곤용이라는 인물 덕분이었죠 유곤용은 약방을 운영하여 자수 성가한 인물이었는데 자신의 가족이 백백교에 빠져 재산을 탕진하고 당시 18살이었던 여동생마저 교주의 재물이 되자 복수와 고발을 위해 백백교에 접근했습니다 유곤용은 백백교에 미쳐있던 부친을 찾아가 무릎구르며 가르침을 얻고 싶다 어떤 명령에도 순종할테니 전용해를 만나게 해달라 눈물로 부탁했죠 아버지인 유인호는 기특하기도 했지만 불안했습니다 갑자기 얘가 왜 이러지라는 불안감이었죠 하지만 유곤용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전용해를 만날 수 있다는 허락이 떨어지고 전용해의 애첩이 된 여동생 유정지어는 유곤용에게 다섯가지 규칙을 알려주죠 첫째 절대로 대원님의 얼굴을 쳐다보지 말아야 합니다 어떤 일이 있든 대원님 앞에서 고개를 들면 안됩니다 둘째 대원님을 뵐 때는 몸에도 아무것도 지니지 마셔야 합니다 수건 하나 휴지 한장이라도 주머니에 있으면 안됩니다 셋째 백지장같은 결백한 마음으로 대원님을 대하셔야만 합니다 넷째 대원님께서 물으시는 말씀에만 대답을 여쭙지 오라버님 편에서 무슨 말씀이고 하셔서는 안됩니다 다섯째 대원님께서 내리시는 분부면 어떠한 것이든 절대 복종을 하셔야만 합니다 유곤용을 제외한 모든 가족이 백백교에 진심으로 미쳐있었다는걸 알 수 있죠 여동생을 보는 오빠의 마음이 어땠을지 상상이 안가네요 1937년 2월 16일 결국 유곤용은 전용회를 만납니다 유곤용은 그 자리에서 욕설을 퍼부며 악행을 따지기 시작했으며 이에 격분한 전용회는 호신용 나이프를 꺼내들어 유곤용을 공격했죠 혼자 호랑이 굴에 쳐들어갈 만큼 힘이 강했던 유곤용은 몰려오는 부하를 다 때려 눕히고 재빨리 경찰서에 달려가 신변보호를 요청한 뒤 백백교를 신문사에 고발합니다 수사는 바로 시작됐지만 전용회는 이미 도주한 상태였고 당장은 간부 3명을 체포하는 데에 그치죠 평소 얼굴을 가렸기 때문에 전용회 얼굴을 아는 이는 거의 없었고 머리카락 하나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몇 달 뒤 전용회는 칼이 목에 꽂힌 사체로 발견됩니다 코 아랫부분은 산짐승에게 뜯겨나가 매우 흉측했죠 수사는 8개월에 걸쳐 진행됐고 너무나 극강무도한 사건이었기에 일본 경찰은 수사 초기에는 보도를 전면 금지했습니다 이후 20개 의신처에서 무려 389 이상의 사체가 발견되었으며 100명 이상이 체포되었죠 백백교 사건은 무려 3년 동안 수사와 공판이 진행됐으며 일제시대에 이례적으로 신문에 계속해서 도배되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일본 입장에서 조선인의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리기 딱 좋은 구실이기도 했고요 너무나도 흉악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공판은 4번만에 끝나버려서 더 자세한 범죄 사실을 밝힐 수 없던 안타까운 사건입니다 1941년 1월에 열린 첫 공판에서는 시신이나 유골이 확인되지 않은 피해자까지 460명 이상인 것으로 발표됐으며 문봉조 등 간부 14명은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교주 전용의 머리는 범죄자 두뇌 연구의 표본으로 포르말린 용액에 담아 국과수에 보관되었다가 2011년 화장되었죠 일제강점기 시대라는 혼란의 틈타 발생한 사이비 종교 백백교에 대한 이야기 이번 편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편에 계속 됩니다 감사합니다.